이곳은 당진시 합덕읍 합덕제 수병공원입니다 짠들기다 버그네 순례길을 걷다보면 만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제방 합덕제 꽃과 여유가 넘치는 합덕제 수병공원을 걸어봅니다 꽃과 여유가 넘치는 무너지 수병공원을 걷다보며 안돼 올라오자 끝 왔다 옳지 오고 이뻐라 오고 이뻐라 깐두 안 무서워 앞에 보고 앉아볼래? 여기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 가방에서 삑삑이 쳐줘요 삑삑 깐두 삑? 옳지 깐두는 간식보다도 친구보다도 엄마보다도 삑삑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소중이 삑삑이를 앙 물고 다니다가 언니 저 떨어뜨렸어 어떡해 떨어뜨렸어요 물에 빠뜨렸어 깐두의 소중함 고마워 젤 고마워 깐두고 젤 고마워 슬퍼 슬퍼 어디 갔어 홍이 없어졌어 아이는 그렇게 한참이나 그곳을 맴돌았다 완전 공원 없어 떨어뜨렸잖아 엄마가 못 꺼내줘서 미안해 깐두 누나가 그러거나 말거나 기둥이는 기분이 좋다 간식 찹찹 벌레도 찹찹 그리고 달려 이따가 갑옷 이따가 갑옷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당진에 핫떡에 와가지고 공원에서 좀 오랫동안 산책을 했어요. 공놀이도 하고 산이 아니라서 정말 편해요. 좀 한적하고 깨끗한 공원이라 되게 좋았어요. 진짜 이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너무 좋아요. 뭐 별거 하지 않아도 그런 바이브가 있죠. 시골 바이브 수확을 다 해서 이렇게 볏짓밖에 안 남았는데 황금들력이었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. 날씨도 선선하고 서쪽이라 노을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깐두우 깐두우 오늘 어땠어요? 우리 기둥이 우리 기둥이 산 안타도 재밌게 잘 놀았대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루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